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화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7천에서 8천 미터 시정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 가시거리 10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충청 전라해안지역으로 순간풍속 15에서 30노트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시거리 10킬로미터 이상 예상됩니다 착빙은 인천 FIR 고강도 착빙 없으며 낮 12시까지 동해 서부 섹터 3천 피트 이하 고도에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 없습니다 오늘 광주 서부 섹터 5000에서 10,000 피트 고도에 가끔 그룹 많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수는 없겠으며 오늘 아침 9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7천에서 8천 미터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강원 내륙지역으로 1500 피트 내외의 하충원 영향이 있겠으며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인천 FIR 고강도 착빙 없으며 낮 12시까지 동해 서부 섹터 3천 피트 이하 고도에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